오늘 본문에 대해 핵심은 항상 깨어있으면서 기도하라 그 초점이에요 왜냐하면 인자 앞에 서도록 휴고 얘기가 나와요 오늘 휴고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서 너희는 신자를 말할까요 불신자를 말할까요 믿는 사람에게 말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믿는다니라도 그렇지 않으면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그 다음에 마음에 둔해져 버려요 세상 끝에 마음 베끼니까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덧 알죠 짐승 잡을 때 이렇게 덧을 낳고 딱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날은 온 지구상에 임한다 이런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단 한 열 천이 비교했죠 열 명에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등잔에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자는 등잔은 마음이고 기름은 성령인데 이 등불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런데 등불에 불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이 꺼져간다 했거든요 꺼져가니 예수님 모시고 사지만 기름이 꺼져가고 보충하지 않았다 자 슬기로운 자만 신랑이로다 기름 준비한 성령 충만한 사람만 혼인잔치 참여했고 미련한 자는 참석하지 못했다 혼인잔치 문이 내려졌어요 주여 주여 열어줘서 미련한 자들 그랬어요 안민사람은 주여 주여 할 일은 없겠죠 그때 이미 때가 늦었다 그날과 그시는 알지 못하니까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 지구상에 그하는 자 그러면 지구상에 그하는 자는 더시막이니까 지구의 공중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인자는 이 본문을 보면 어디에 있을까요? 공중에 계시죠 그래서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휴고가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살련 4장 16절부터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빨소리로 예수님 질임을 할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막 호령 나빨소리 굉장히 천지진동이에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우리 시대에 올지 우리도 죽을지는 몰라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줄을 영접하게 하느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성경의 휴고라는 단어는 없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화물을 휴고라고 하고 공중에서 혼인 안치 있다는 것이 성경 그대로잖아요 공중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나 바를 때 내 이름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휴고가 성경이 정말 있을까 성경에 또 한 번 보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뭐에 나오는가 두 사람 배를 갈고 있음에 하나 남고 내려가고 밭을 갈고 있음에 남고 데리고 그런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이니까 다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올라간 사람 있고 떨어진 사람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요한 계시록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계시록 6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봄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르같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롱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여기까지 첫째 인을 떼는데요 흰말이 누구냐 이게 이제 아주 첨단 아주 대립한 게 뭐냐면 흰말이니까 예수님이지 아니야 가장 적글이 있어야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르고 있어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만 정확히 아는데 성경이 계시록 계속은 참 예배로 오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어떤 것들이 빠지지 않고 대충 전체적인 흐름으로써 저는 얘기를 한다면 이건 기독교 시대라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딱 못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이겨버려야 되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럼 엎치락뒤치락한 뉘앙스가 있잖아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완전히 못 이겼다는 거죠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전세계에 장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음 시대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라 붉은 말이 뭐냐 공산주의 세계로 볼 수가 있어요 공산당은 붉은 귀 항상 모든 게 붉은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의 특징이 뭐냐면 화평을 지합니다 공산당 혁명으로 해서는 아버지 동무 그래요 정부 가족 개념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서로 죽여 하여튼 공산당 들어간 나라는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큰 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6.25 때 말할 게 없고 스탈린이가 소련 공산혁명을 했는데 5천만 명을 죽였다는 자기 민족을 우리나라 인구를 죽였어요 못했던 게 7천만 명을 죽이고 거기는 죽이는 나라예요 지금도 계속 죽인 거예요 그래서 월남이 폐망하고 나서 많은 사람 죽었어요 캄보디아 나이 먹은 사람하고 다 젊은 사람들이요 공산혁명으로 해서는 왜 죽인가 부르지아 계급, 플로리티아 계급 노동자에게 플로리티아하고 부르지아 자본과 계급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단 사상이 잘못된 게 죽이고 보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나라에 펜데 잡은 사람 다 죽였고 캄보디아 안경 쓸 사람 다 죽였어요 지식층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부성공산주의 사상 이게 무인물론이기 때문에 정신세계를 안 믿기 때문에 영혼을 안 믿기 때문에 전 세계가 소련 중국에서 공산하고 완전히 왔고 지금은 이제 거의 몰락단계에 달아 있어요 어느 시대인가 보면 셋째인을 되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생물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왔어요 그 단자가 손에 절고 왔더라 그럼 검은 말이 뭘까 모슬렘 시대가 검은 말로 볼 수가 있어요 모슬렘 시대 이 모슬렘들이 보면 마오메트 그들은요 오 몸이 머리부터 아주 얼굴까지 까맣게 그들은 검은 것을 좋아한지 이 헌통 검은 시대 이런 시대 그 다음에 청황색 말에 나오는데 적그레소 시대가 나오고요 시대적으로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는 설명할 수 없고 오늘 본문에 맞춰서 제가 꼭 필요한 것만 보는데 게시록 6장 12절을 보세요 12절 보니까 내가 보니 같이 이거 시작 내가 보니 여섯 짓이 되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에 비어들인 무화관 모가 대풍에 흔들려 설립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이가 알림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에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기서 보니까 해가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빛을 잃지 못해요 해는 진리 지금 진리가 빛을 잃지 못합니다 말 안 들어 사람들이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이게 다른 성령의 역사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령을 구역한 시대에 살고 있고 별들이 무화관 나무가 대풍인데 떨어지는 것 하늘의 별이 우리 지구보다 큰 것들이 이 지구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교지열은 죄의 종이 타락을 말해요 더불식한 사람들은 아마 여기 해당되지 않나 생각해요 이런 때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가 넘겨보 옮겨지매 그 다음에 땅에 인근을 꼭 안겨둘까 장군둘까 부자둘까 강안둘까 모든 종과 자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제 심판이 왔어요 산들과 바위에 말하듯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 위에서 어린 양의 지인들 우리를 가지라 여러분 바위 속에 들어가서 살겄어요 숨겨서 숨어 대겄어요 그들이 지인으로 내려니 누가 내기 서리요 빨리 공중이 올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올라갈까 게시록 7장 3절을 보니까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헤어지 말라 하더라 도장을 찍기까지 이마에 인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삽니다 사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게시록 8장 8절 보니까 시작 둘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가 3분의 깨진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파손된다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시작 셋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넬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 이 별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됨에 그 물의 쓴숙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도 별은 하나님의 큰 종이 타락한대요 그래가지고 쓴숙이 돼 진리의 복음의 말씀은 생수로 줘야 되는데 독한 쓴숙을 줘 진리 복음이 아닌 얘기 이게 타락한 거예요 종교다운 예수에도 불교도 구원했다 이런 얘기는 쓴숙이에요 쓴숙 쓴물 먹고 그거 먹으면 그 영혼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할 거예요 그런데 큰일 났네 그런데 항사성기가 양면에서 그러니까 이러니까 준비하라는 말이 뭐냐면 게시록 9장 4절에 시작 그들이 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숨어 헤아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 인친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헤아라 그러면 이마에 인친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헤아라 이마에 인친받은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자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누가 은혜 받은가 10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므로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 사랑하면 기다리고 사모가 돼요 사모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사람은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귀하게 예수님을 성님을 존경하게 대접하는데 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배부를 때는요 아무것도 맛없는데 배고플 때는 아무것도 맛있고 막 달아요 왜 그러니까 육신이 사모하기 때문에 영이 사모해야 되는데 사슴이 신의 물자에게 갈급한 것 같은 내용의 줄을 잡게 갈급합니다 주님 주님 예수님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사모 좀 해보세요 그 참 부동돈 어머니 그렇게 적당하냐 하면서 그런 신앙 갖고는 종교적인 신앙 갖고는 나팔불 때 내 몸이 들림 받을까 못 받고 떨어지게 되면 어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도장 인침 받아야 성령 불세를 받아야만 가는 거예요 그 사모에서 은혜 받는 길이 뭘까 말씀을 사모한 것인데 살전 2장 13장에 말하기를 시작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이 진실을 거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는 이라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사모하면 내 인간의 말로 받으면 혼으로 가는데 영으로 여러분 사모할 때 이 말씀이 이 말씀 자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날성검보다 이래 홍과 인과 간약으로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친받 성령 받는 길이 뭘까 사도인제 2장 30장에 말하기를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이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중요합니다 설교할 때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베드로에게는 너희가 회귀하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세리를 받고 제산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자 보세요 회귀의 제산면 성령의 선물인데 성령의 선물만 하면 끝나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온 게 아니고 회귀하고 제사 하나님 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됐는지 안 돼 여태께라 여러분 여기서 잘못 나가더라고 용서 안 했어 너 혼자 용서해 주라고 몇 마디 하고 그냥 가버렸지 나 용서 안 했어 어찌할 거예요 적어도 회귀해서 용서하려면 그 죄가 미워야 돼요 죄가 아파야 돼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돼 고통을 느껴야 돼 치유 나 같은 죄가 어찌할까 막 내가 내 자식 미워 절대로 하자 근데 뭐 죄짓고 또 회귀하고 또 죄짓고 뭐 용서해 줄까 그런 거에 용서해 주겠냐고요 그래서 회귀하라 제산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왔다는 것은 제산받으라는 건 아니요 회귀하고 제 용서가 됐으니까 성령이 오지요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풀받아야 된다니까 성령이 침 받지 않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휴가 안 돼요 휴가 어찌할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신이 오신 영을 회귀하고 제산받으라 누가 첨가 회귀하냐고 들어가요 내 의로는 저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회귀해 뭘로 보혈 앞에서 회귀하고 통의하고 죄 용서 받으라 대통령이 저 시골 마을 산골에 가더라도 대통령이 오면 이미 길이 다 닦아지고 다리 다 나부르고 그래요 성령이 오신데 전부 된 거예요 뚫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왔으면 끝나는 거지 그게 좋은 게인가 안 좋은 게인가 성의 임재가 있는 거기로 이제 왔다는 것은 제산받으라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 임재를 기다리시고 성령 충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때 성이 임하는가 해답이 10편 5, 11편 쉽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의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않냐 하시리다 이게 해답이 상한심령 상한심령이 뭐예요 아, 나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니까 누가 마음 아프게 남편이 콕쥐르고 힘들게 만들고 나는 죄 없는데 막 뒤에서 나한테 손가락 쥐고 욕했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째요? 밤에 상해요 추해요 그러네요 그래야지 너 상해야지 그럼 어째요? 싸워? 무릎 꿇어? 아버지 다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그 마음 상한 자가 애통하고 기도가 됩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있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따잡고 인기가 있고 막 대단한데 깊이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돼요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싶어 말하고 지기 잘났다고 막 뽑았다 얘기하고 싶어 근데요 완전히 자기가 힘든 상황에서는 주여, 아버지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 마음이 상하고 상하고 통해하마 왜게 내 통분이 옷을 찢어 마음을 찢고 내게 나와라 그래서 가슴을 찢어 쥐어 심령이 통해 잡아가면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통해 안가 통해 그러면 여러분이요 누가 성주만인가 회개가 깊이한 만큼 아파 만큼 통해 잡아간 만큼 다 내 닮으시고 내 책임이고 나한테 문제가 있고 나라 민족이 내가 기도 못해서 이렇게 됐고 누구 다 되지 마세요 전부 대질을 못해요 북한의 주관 영혼 살리지 못하고 진정 통해 못한 것은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모두 그러면 모든 문제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 나를 들어받아야 던지라고 요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살 길이 열었어요 오늘도 이 민족이 나라의 모든 폭풍은 나의 연고라 우리가 통해할 줄 믿습니다 그리 하나님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지약을 담당하시고 아버지 앞에 제물된 거예요 제물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다 주님이 우리 저와의 이름으로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어주신 거예요 죽어주신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 징벌에 우리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시작하상에서 우리가 받을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감당해 6시간 동안 대롱들에 맺어서 그 고통의 진노를 참 볼받았어요 그 보혈의 능력 앞에 예수 필요한 믿음은 알았다 알았다 그 보혈 앞에 주님이 다 아버지가 덮어주셔버리잖아요 오늘 통해한 것은 뭐일까 깊은 채 남에게 피해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피해준 거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많은데 받은 사랑 많은데 보답도 못했고 사랑도 못했고 사명도 감당 못했고 항상 내가 그렇게 살았던 내 모습이 미흡고 죄송해서 아버지 죄송하고 미안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소리 하세요 그리기가 나 나와야 될 것 같다고 봐요 빈 달라고 하지 말고 죄송하고 미안해요 이 정도밖에 못했어요 이 정도밖에 내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버지 용서하세요 이 진정한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속을 알아주면서 예수님은 같이 예수님은 지금 우시거든요 지금 주관용어 때문에 같이 울어야죠 그래서 애통하고 통해하고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그 사람 비유의 약한 영이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빛이 사랑했더라면 그 사람 변화됐을 것인데 내가 말로 율법으로는 절대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다 내 잘못이 통해하고 애통하고 울어 통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가 성령의 불을 주시게 되는데 자 겸손을 남게 하시고 통해하는 마음을 소생하게 하시는 복이 오게 되는데 어떻게 소설시키는가 에베스 1장 13절 말하기를 에베스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주의의 말씀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오늘 인 도장이란 것은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오늘 해답이 여기가 있어요 인침받아 성령으로 인치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거예요 이런 사람이 휴고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성령 받아야 근데 언제 성령? 통해 자복 휴게할 때 성령 충만이 와요 이번 성의 시간 시간 말씀 듣고 통해 자복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녀요 특별히 남자분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배우고 똑똑하고 잘났거든요 머리로 믿어 가슴이 아직 안 왔어요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마당관 받고 다니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구분의 애들 이렇게 잘 들으세요 십자가 앞에서 한 번도 안 울어봤다 그러면 가짜 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꼭 눈물이 많은 것은 남자들은 별로 없어요 눈물 안 흘려도 가슴이 아파서 찢어진 그 고통을 한번 느껴야 돼요 죄 때문에 나 여기서 그분이 죽고 피 흘려 죽었다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에 뭉클한 것도 없어 어떤 사람 기도 어떤 사람 찬양하다가 눈물이 촤록 나올 수 있고 성경에다가 주면 나올 수 있고 관여 들을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찬양의 은혜로 받은 사람 울고 그런 사람 또 그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은혜 받는 대로 가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기도하다가 뭐 그러면서 눈물을 한번 날려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인가 죄가 해결 아니 죄의 용서가 받아서 구원 받아서 천국 백성 지옥에서 천국을 바꿔야 되는데 아 무덤도 반들반들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신앙이냐고요 성령이 성령 안 오면 또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믿어지고 아니 어떻게 남자가 울어요 성령의 역사에서 죄가 보이고 깨달아지니까 뭉클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녹아지는 것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녹아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뭐 달러가기 전에 녹아지고 변화해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배 줄다리기 하고 하나님 배 막 그래서 어떻게 설득하고 기도는 설득당하는 것이지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보세요 그래서 부흥기가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저는요 아는 사람이 물론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오시는데 제작공부를 많이 한 교회들도 변화가 안되더라고 많이 버려놓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기도의 통일할 때 변화 회개할 때 변화됩니다 내수기꺼 뽑아내가 그리고 아버고 고치고 아버지 하늘의 꽃 들어오고 그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불이 아니면 안된다니까요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것도 많아요 그제 저녁에 금요기도 온다고요 대구에서 네 분이 찾다고 왔어요 안되고 가라겠대 가라고 이제 사무원이 어쨌든 간에 왔어요 어쨌든 간에 무슨 음성 들었대 얘기는 깊이 못했어요 어제는 세 분 만났어요 세 팀 만났어요 세 분 다 안되고 응답받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유튜브 잘 안 듣거든요 유튜브 딱 한 눌렀는데요 우리 오선영 권사님 불기동 그걸 들었대요 그 불기동 간정회가 내용이 그게 나와요 마지막 할 때는 안되오기라 뭐 그거 있어 하필 성령께서 하시니까 하필 그걸 듣고 그걸 딱 듣고 응답받고 오셨어요 또 어떤 상담분 옆에 두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토요일에 약속도 안 오고 오후에 오기만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왔는데 제가 카페 얘기했는데 옆에 앉았다가 바로 연결됐어요 딴 때 갔으면 제가 토요일 오후에 안 만나죠 근데 뭔가 그거 유튜브 그거 다 그런 비슷한 거예요 세 분 만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성령 인도의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지금 성령 체험 받고 은혜받으면 거룩한 신부가 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 흉내된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요 여러분 정말 나는 그래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 알아서요 그런데 이 교회 때문에 광주 살려준다고 믿은 사람은 기쁘고시고 안 믿은 사람은 억지에 믿으라고 없어요 알아서요 그런데 너무 나는 기쁘고 아니 그보다 더 빅뉴스가 있어요 그건 알아서요 그런데 그 한 사람만 그 다음에 불귀동이 여기 전부 안되고 가라 해갖고 대구에서 오고 뭐든 좀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추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의 은혜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 스가라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이세족속과 이루사는 주민에 열리리라 이게 그날이 지금 말해요 이게 그 셈이 보혈의 셈이 성령의 셈이 터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가라 13장 8절에 말하기를 여하가 말하는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여러분요 지옥 가서 볼 수 많아요 절대 넓은 길로 간 사람 많다겠지 않아요 좁은 길 찾는 게 적당인데 3분의 1이 여기 남아요 3분의 1이 호강스럽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 뉴스가 있어요 9절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아 불속을 통과한다네 그 문이 여러분 그 문은 불속 통과하지 않고 나올 리는 없어요 아 불같은 시험 오잖아요 힘들죠 연단 받잖아요 나를 깨뜨리고 불숨을 찌꺼기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래요 여러분 권한이 유익이고 그래서 불속에 시험을 통해서 연단 훈련 받고 시험을 찾는 게 복이고 포도가 아 나 잘못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막 나라가 죽고 우리나라가 죽고 우리 교회가 죽고 어디 힘들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 옆에 잘 서기 위해서 몸을 치다 보니까 싸움이 이루어져 났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연단 훈련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언제 휴고 날짜를 말할 수 없는데 대충 이게 남아있어요 게시록 10장 7절을 봐봐 게시록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전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험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아 여기 휴고 날짜가 나왔네 그런데 이걸로 주장 못하는 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곱째 전사가 일곱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구의하게 말하고 말하시지 보험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 비밀이 이때 오셔가지고 올라가 본다 이게 3년 6개월이 지나야 되거든 나는 그래서 그러면 큰일 났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만약 이것이 맞다 가면 이 전 3년 반을 지나야 되는데 후 3년 반 이때냐 그러면 지구 3분 길이 죽어야 돼 엄청난 고난 받아야 돼 큰일 났어 그 사람이 그런데 그날 택하자리에서 감한단 말이다 아 감해 주시고 그러면 그 안에 그래서 이제 시작될 때 그런데 지금 셋째 인때에서 지금 검은말 시대 지금 모슬림 시대가 완전히 세계에 당하고 있어요 지금 청왕생만이 나와볼까 언제일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합시다 깨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의 기도 그 준비 두 절만 제가 하고 끝낼게요 개시록 14장 4절부터 5절을 보니까 개시록 14장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세상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14만 4천명이 그 상지수로 본다면 여기 속하냐고요 그게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라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개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이 혼이기하기 혼이 안치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주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폿 이 옷을 입어야 돼요 휴가 되려면 이 세마폿은 성, 옳은 행실 옳은 행실, 빛된 삶, 착한 삶으로 행실로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깨어 기도하면 영의 성이 오니까 맞으면 살 수 있을 것이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섬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부흥계를 참석을 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파볼 때 내 아내 올라가버렸어 혼자 남았네 이제 베르치 맞으라고 베르치 갖고도 물론 말이 많아요 어쨌든 666 오른손 이마에 맞으라고 하면 절대 안 맞고 도망가야 돼요 매매를 모던데 그래서 그런 무서운 시대 걷지 말고 조금 나오라고 할 때 은혜 좀 받아가지고 올라가면 좋을 건데 무슨 고집으로 안 나오면 어쩌겠어요 제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정말로 내가 호소를 해요 은혜 받으세요 나옵시다 기도합시다 성령 받읍시다 그래서 저쪽의 부활에 참여해서 밀러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떨어지면 어쩔 거예요 어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저쪽의 부활에 참여해 제가 명확히 집중한 게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는 그는 그의 마음이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이